네 반갑습니다. 수학경영 남혜영입니다.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좀 선선해졌어요. 그쵸? 우리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여름도 이제 가고 이제 가을이 성큼 온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도 여름방학이 이제 끝나고 이제 계약을 했죠.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시점이어서 제가 오늘은 수행평가 대비 수학 도서 추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수행평가 또 중간고사 막 시작이 될 텐데 그 수행평가를 대비해서 수학 도서를 제가 한 권 추천을 하려고 해요. 음 그 제목은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입니다. 근데 제가 수행평가 대비해서 수학 도서 감상문 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1학기 때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수학 도서 감상문에 관련된 퀘스트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떻게 보면 2탄?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두 번째 시간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 라고 하는 책이고요. 미적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우리가 미적분이라고 하는 이 교과를 배우게 되죠. 왜냐하면 수투가 미적분이다 보니까 수투는 모든 친구들이 다 배우는 교과잖아. 그래서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라고 하는 이 책을 추천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.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.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. 자 이렇게 생겼고 저는 이제 끝까지 다 읽었어요. 뭐 포스트잇 붙여서 너네들한테 어디 얘기해줘야지? 막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좀 읽었고요. 페이지는 부록 포함? 부록 뭐 뺀다고 하면은 200페이지? 200페이지 조금 넘는 220페이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생긴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입니다. 그러면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음 일상 속 어디에나 있는 수학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보시면은 교과서에서 그쵸? 공식이 등장을 하고 공식의 증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적용해서 그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뭐 문제를 풀고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그 개념 안에서 확장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수학을 접하게 되잖아요. 매번.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일 거예요. 배운 내용들을 그냥 일상 속에 있는 어떤 현상 일상 속에 있는 어떤 상황 자 이런 거에 빗대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상 속 어디에나 있는 수학에 대해서 이 책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읽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적분에 대한 흥미 유발. 우리 친구들이 미적분에 대해서 흥미가 유발이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재밌는 책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것도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때는 재미가 있을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그 미적분을 조금 풀어가지고 뭔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미적분 해가지고 풀어서 이야기처럼 뭔가 책을 썼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아 이게 미적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책을 한번 선정해 봤고 책에 담긴 전체 내용이라고 하면은요. 자 요런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1 그러니까 우리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1을 아직 안 배웠죠. 근데 곧 배울 거잖아요. 그렇죠? 2학년간 바로 배우게 되는 2학년 친구들은 수 1을 이미 배웠고 이제 수 2를 배울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을 것 같고 일상 속에 있는 로그함수, 삼각함수 그리고 미분과 적분에 대한 것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배운 삼각함수, 그 다음에 로그함수 이런 것들이 일상 속의 생활 안에서 어떤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자가 하고 있거든요. 그런 걸 그냥 슬며시 읽어보면서 아 내가 배웠던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한 담긴 전체 내용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들이에요. 자 이런 내용들이고 이 책에서 담긴 일부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디테일한 부분을 딱 뽑아서 소개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. 빗방울이 내 우산을 뚫지 않는 이유 뭐 이런 거 재밌게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빗방울이 우리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. 떨어지면 내 우산을 쓰고 있었을 때 우리는 빗방울 딱 튕겨 나가고 멀쩡하죠. 근데 사실상 이게요. 빗방울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얘가 점점점점 떨어지면서 왜 우리가 눈덩이 그러니까 눈덩이 눈을 굴려가지고 눈덩이가 굴러가는 걸 생각하시면 얘가 점점점 커지면서 얘가 점점점 무게가 나가니까 질량이 증가하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빗방울도 그래요. 떨어지다가 막 얘 점점점점 빗방울이 커지게 되는 거야. 점점 커지게 되면서 얘가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땐 우리 우산 위에 떨어질 땐 어때요. 우리는 그냥 그냥 무사할 수가 없겠지. 그런 빗방울이 떨어진다면은 근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죠. 그 이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 결론은 공기 저항에 관련된 거예요.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 가속도 얘가 점점점 내려오면서 뭐 가속도가 플러스 그러면 속력이 계속 증가 속도가 계속 증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속도가 계속 계속 증가를 하다가 공기의 저항 공기의 저항 때문에 이 가속도가 어느 순간부터는 0이 되는데 가속도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? 속도가 없다가 아니라 가속도가 0인 것은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일정한 속도로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커지던 이런 질량도 공기의 저항 때문에 막 이게 흩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무게 자체도 일정하게 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우산에 빗방울이 튕길 때는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재밌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많이 아실 건데 속도 위반과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이제 그 과속을 하는 어떤 구간난속 구간을 설정해서 카메라가 설정되어 있었을 때 여기 카메라 있고 여기 B 카메라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아 이 구간에서는 60 속도 60 맞춰야 돼 그럼 어떻게 운전 하냐면 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여가지고 60으로 통과하고 우욱 갔는데 여기도 카메라 있는 거야 속도 팍 줄여가지고 어떻게 해 브레이크 딱 밟아서 속도 줄여서 60으로 통과하고 아 무사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그 구간이 있죠 자 여기서는 60으로 통과했고 마지막도 60으로 통과를 했어요. 끝과 끝은. 근데 이 사이에 내가 최초의 A라고 하는 지점을 통과할 때의 시각 그 다음에 여기 B지점을 통과할 때의 시각 시각이 변했죠. 그랬을 때 이제 위치도 변했죠.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. 속도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윙 갔어. 평균 속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평균 속도가 되게 크게 나온 거야. 그럼 어때?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그 구간 내에서 나의 순간적인 속도는 평균 속도랑 같아지는 경우가 적어도 한 번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과속이 걸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죠.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평균값 정리로 재미있게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다.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수 있어요. 자, 수행평가 주제 선택 활용. 자,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보는 그 수행평가가 굉장히 좀 다양해졌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1탄으로 제가 촬영을 했던 그 퀘스트에서는 수학 도서 감상문에 관련돼서 제가 퀘스트 촬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 이 책으로도 분명히 이제 수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자라고 했을 때도 이 책이 굉장히 좋아요. 왜냐하면 그 쓸거리가 많습니다. 그 도서 감상문에 관련된 것이 궁금하다. 그럼 1탄의 퀘스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서 수학 도서를 읽고서 감상문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. 자, 그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이 감상문 쓰기도 왜 좋냐면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수학적인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실려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첨가해서 내가 배웠던 내용과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. 자, 그래서 감상문 쓰기도 이 책이 굉장히 좋고 감상문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일상 속 수학 중에서 너가 주제를 선정해서 탐구해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주제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자, 이게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요소요소가 많아요. 그러니까 내가 주제로 선택할 것들 아, 이거 한번 택해 볼까?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? 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구 주제로 이 책을 보시면서 선택하는 데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라고 하는 책을 좀 선택해 봤거든요. 제가 수학 도서를 되게 많이 구입을 했어요.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수학 책은 거의 다 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막 여러 권의 책을 보는데 그 중에서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가 어차피 수투, 수원 수투를 특히나 모든 학생들이 배울 거기 때문에 이 책은 한 번쯤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가져왔어요. 네, 이제 진짜 2학기 시작이잖아. 수행평가도 지필고사도 여러분들 다 화이팅 하시고 새 마음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행평가 먼저 으쌰으쌰 하셔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또 다음번에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.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행평가도 지필고사도 지필고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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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